NEW YORK 밥 먹어. 여기 밥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irst해. 이거 반죽해, 반죽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. 하하하 역시 걱정. 왜냐하면 중간에 전화를 받았잖아요. 족발을 삶았는데 이게 막 큰일 났어요. 막 짜요. 이제 멘붕이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거든.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, 그래서. 사실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. 우리가 뭔가가 조금 톱니를 잘 못 맞춰서 그렇지 잘 맞추면 이런 가게도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걸 좀. 네, 사장님. 야, 우리 여기 좀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. 여기서 저녁 장사요? 아니, 그리고 족발 이거 팔아야 될 거야, 이네도. 족발 팔아야 되잖아, 족발. 팔아야죠, 팔아야죠. 오케이. 여기 남은 거 반찬 갖고 가서 장사할까? 이호정 가서? 여기 가서, 이호정 가서. 그쪽 봐에서. 오. 좋아요, 좋아요. 이거 싸가지고 이거 가져가고. 네. 이거 싸가지고 이거 가지고. 다 가져갑니다. 그다음에. 오케이. 동료하고 이제 넘어가자. 어우, 아무도 없네. 나. 자 모여봐 작전회의 하자 내 생각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안주 3, 술은 2 안주 3 3유로라면 부담습잖아 좋습니다 안주 3유로, 술은 모두 2유로 네 그냥 눈에 띄게 막 이거 띄고 이 메뉴 띄고 이거 너 카운터 보고 너 카운터랑 카운터 보고 우리 셋이 번갈아가면서 주방에서 일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안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여기서 테이블에서 손님 지나가면 가셔 안에서 일하는 팀 외에 나머지는 밖에 테이블에 술을 먹는 거야 먹는 척 아 오케이? 어때요? 너무 실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마케팅 아이디어예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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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~~ ~~ ~~ ~~ 중심 стар 중심 빈초는 뭐 있냐고 그러면 앞에 이제 내놓을 테니까 거기서 고르시면 된다고 그래, 지금부터 요리사가 왔다고. 걱정이 없네. 아, 든든하다. 요리 튀김부터 시작하자. 오케이. 빈초의 시작은 튀김이지. 빈초 튀김이에요. 새우부터 튀깁시다. 새우 좀 넣을게요. 흰초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. 아직 멀었네. 낭내무스 미칼렛스. 응. 양내무스 미칼렛스. 끝났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달걀만 건져도 되니까 달걀은 소스에 간 거 다 끓여서 딱 접시에 세팅하면 돼. 이게 원래 달걀은 소스가 안 묻잖아. 근데 이렇게 튀기면 소스가 묻어. 그래서 되게 맛있게 맛있어지거든. 생선 소스요. 그 다음에 안에서는 저거 밑반찬 가져온 것들. 점수 좀 나와서 꺼내서 접고. 가지볶음 같은 거 꺼내놓으면 돼. 네. 가지볶음 바로 올라가요. 와 가지볶음에 고기도 엄청 많네. 그치. 이거 마구 왔어? 오빠 그 가지볶음에 쌈장 비벼 먹잖아? 존마탱이야. 우리 다 완전 아까 그렇게 먹었어. 존이 마탱이랑 갔어? 마탱이 갔어 지금. 존마탱. 네. 민간인들 어디 갔어? 민간인들 에릭아 네? 민간인들 산 깔아줘 빨리 내가 뜯을게 너 빨리 일반인 빨리 나가 일반인 이거 갖고 가 일반인? 알겠어 일반인 의원이야? 안녕 안녕 오 예, 또 다른 분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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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, 여기 여기 저도 프리에어로 어, 날고 시시, 빈초 가나, 가나, 엔트리밀다? 네 손님 왔습니다 올라 카이쇼! 카이쇼, 라 카이쇼? 카이쇼 저기서 노트, 대표님의 노트 계속 있어요 오케이 손님 왔습니다 다이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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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알코 네, 코레아 네 어, 빈 어, 빈 너무 잘해 잘해 그라시아 손님 또 왔습니다 파이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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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이거 앉아서 먹는 게 효과가 있는 거 같아 뭐, 좋은데요? 응 지나가면 먹어야지 지나가면 먹어야지 지나가면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아, 사람은 사람을 당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적당히 미끼를 던져야지 진짜, 진짜 장사 전체 장사 전체 그 잡채 그 잡채? 잡채? 네, 그 잡채 이거 새로운 유행 맛 당면, 당면 잡채? 네 세라미 잡채 있는데 근데 유행 맛 요즘에 자, 손톱 손톱 갖다주고 손톱 손톱 갖다주고 자, 밟아서 hola 에이, hola buenas 와우 근데, tienes que peter 여기 이거?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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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tenemos 음 네 4 고추장 네 고추장 네 고추장 근데 너무 고추장 네 너무 고추장 네 이거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거 이거 네 도대OM 본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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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냉 엘 되게 anime banda 로 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단하고 소금 이거 하나만 봐봐 잘 어때요? 그냥 하나요 명개? 노리미께요? 네 하나요 비엘 다오는걸? 응 맛있어 이게 종이종킹이 그리고 이것은? 이것은 칠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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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 그리고 페를맨, 고추장, 양노스틱, 감자의 칠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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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 학생의 칠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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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 員 박상현 이 시정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많은 칠리의 칠리의 칠리 어떤 것이 매콤한 음식이 ? 모두 매콤한 음식은 매콤하고 다른 것들은 매콤하고요 매콤한 음식은 안 맛있어요 Wow, 매콤한 음식은 매콤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매콤한 음식은 매콤한 음식은 매콤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저의 매콤한 메뉴 뭐 있을까요? 매콤한 음식은 너무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신대요 자, 핀초를. 응? 뭐 먹는 거냐? 참기름 간장. 그냥 우동, 우동. 우동으로 줘. 아, 우동볶음. 국수볶음. 국수볶음, 오케이. 여기, 여기, 여기. 왜? 아, 여기? 동동? 동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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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동동. 국수 볶으면 나가요 걱정하지 말고 니가 잡아요 간이 좋지만 매운맛이 부족해요 매운맛? 응 매운맛 아니면 고추장 좀 만들까? 응 고추장 항상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유럽이 아닌 맛으로 맛있어요 자 매운 국수 매운 국수 아웃 매운 국수? 국수 매워요? 매워요 굉장히 매워요 여기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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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맛있게 치닭이 있고 맛있어? 맛있다 뭐 이리 있고 안 좋네 맛있게 마시는데 킁킁